제가 드러드릴게요. Yeah! Wee! Wee! Great job, Kyle! Make it a great look. Nice work. Wow. Great job, Jason. You look younger than me! I could do this. Are you kidding me? Oh look, it's so pretty for you! Keep running! Good job!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바닷고우솔길은 갈 수가 없고, 여기 동래길로 가야 되겠다. 영산홍. 오, 저렇게 큰 거예요? 내가 몇 년 전에도 저거 소장스럽게 꼽힌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. 이 쪽 위에 우산 같은 것까지 있어서 저건 더 좋네. 비가 와서 그런 거 같죠? 그래서 백설탕물을 줘야 되는데, 황설탕물을 주면 그게 끈적해서 주둥이가 딱 달라붙는다고 그러더라고. Руб은 또 다르셨다고 하네요. 에이, 여름에는 공연 들도 하고. 아, 그래요? 응 여기 의자들을 도네이션 한 의자들 이름이 써있죠? 그래서 공인을 추모하는 까마귀 물 먹으러 왔구나 어? 오오오, 오, 오, 예, 네 그 사람 한 거, 한 500m로 썼어요. 오, 그 사람 한 1만 물 더 썼을 거라맛. 근데 지금 그거 팔고 저쪽에 섬 있거든, 그리 갔어. 그 사람 한 1만 물 더 썼을 거라마? 아, 뉴욕, 맨하탄에서 온 친구하고 지금 산책하고 있어요. 지금 그랜빌 아일랜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쪽에 노란 지붕,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거기 퍼블링 마켓, 지금 사인 좀 보이지? 어, 거기 아닌데, 그랜빌 아일랜드, 거울링 마켓이고, 그랜빌 또 있지? 차 많이 보이지. 이 봄이나 인정도 거울링 할 일은지 안정게 타고, 안정게 타고, 보기에서 factory가 보이지, 으어어어어어어보는 직원이 다르다, 아니면 아 jour ro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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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우가 없언니, 불닷으로 가진 streets, 부닷을 수 없는 곳으로 하며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